안녕하세요. 날씨온 송예림입니다. 2월 24일부터 3월 3일까지의 날씨입니다. 2월 25일 수요일 오후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26일에는 전국에 비도는 눈이 오겠습니다. 28일 토요일에 제주도, 3일절인 3월 1일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도는 눈이 오겠는데요. 그 밖의 지방은 구름만 많은 날씨로 주말 나들이 가시기에 좋겠습니다. 기온은 대체로 평균과 비슷하겠습니다.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26일에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. 기온은 평균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서 춥겠습니다. 11리보이었습니다. 11리보이었습니다. 10리보이었습니다.